김지영, 김호진 주연의 MBC 새아침드라마 모두다 빙치의 제작발표회가 지난 3일 진행되었습니다. 유아인과 송중기 닮은 걸로 화제를 모은 김호진.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 출연 중인 아내 김지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. 김지영 씨랑 재미있게 다시 한번 즐겁게 작업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요. 김지영의 집안은 시아버지 남일우와 시어머니 김용림, 남편 남성진과 동생 김태한까지 한 집안에 배우가 5명입니다. 가족 안에 배우가 5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가족을 지켜나간 방법은요. 작품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무한한 격려와 칭찬, 중간에는 절대 이런 광고 하지 않을까입니다. 저희 집안의 철씨이고요. 저희 집안의 가음은 더블 액션입니다. 김지영, 차연정. 두 여배우와 호흡을 맞추는 원기준의 소감은 특별했습니다. 김지영 씨하고의 연기를 할 때는 일단 엄마 같아요. 차연정 씨는 굉장히 설레요. 연기를 할 때도 뭔가 처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싸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김치 사업으로 성공하는 한 여자의 인생을 그린 아침 드라마 모두다 김치. 오는 7일 첫 방송 예정입니다.